1, 2, 좋았다 좋았다 수나 샷선 간다 계단이다 4록일까 사실 다 합쳤는데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근데 돌격이라고 하셨으니까 GSR 좋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긴 한데 제가 썼던 패드중에 GSR 좋습니다 파우스 형 컴온 빠진다 안 빠진다고 CCC KK 이용 좀 이상한데 뭐야 잡았네 보너스가 없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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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아 이거 뭐 잡았다 재현이 어서요 배그합니까 형님 네 저는 그렇게 썼어요 이거야 이게 이거야 어 이 느낌이야 양점 조준 됐어 바로 하는 거야 아 역시 재현이 형 컴퓨터 어 툭툭히 하시는데요 컴퓨터가 어 나 죽었다 이거 건복이 없냐 우리 아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니 쌤이 거의 뭐 쌤이 누구야 미션 승부 이 형 완전 초보 같은데 뭐야 고점 쓰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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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히 있었잖아 지금 바로 고마워 엇갈리다 1 2 좋았다 좋았다 사랑한다 FPN 역시 FBS는 장비빨 뭐야 아우 엘빙이 형 말한다고 감사합니다 피드백이요? 어떻게 오케이 접속중이세요 형님? 아이고 바로 나있다 감사합니다 703 좋아 배갈때도 좋아요 뭐야 어디서 오 쌤 자리한다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하 오케이 오케이 확인요 확인요 그 말인즉선 이제 같이 하자 예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확인 좋죠 오케이 피드백 친구사람이 얘가 참 잘 맞을 땐 잘 맞아 근데 어쩔 때 안 맞으니까 아 눈 삥도 없나 바다삥 치고 나가고 싶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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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고 계단이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뽀록일까? 하는거 보니 누군지 알겠음 딱 나옴 누구죠? 그 이름은 누구? 별로 안마셨어요 저 이 때문에 어 빙글이 아냐 아 아 아 아 사람 반인거 같은데 방금 사람 반 아니야? 2분에 그니까 언노운 인거 보니까 딱 배그 하시고 오셨네 아 아 아 성완 성완 양념 키친 앤 치킨 누구요? 저요? 최재형 보고 얘기하는거에요 최재형이 손이 좀 작으시네 아 눈 재밌을거 같은데 눈이 너무 없네 눈이 너무 없네 눈이 너무 없네 아 아 아 저 사람 반인데 망이 반 저는 F1에서 F10 끝까지 컨디션 좋으면 F11 닿을때도 있어 쫙 펼쳐가지고 어우 손 아파 아 우정님 뭐야 알고있네 위치 오는 위치는 대충 아 아 아 재현형이 손이 커지네 그러니까 저기 동네 농구골대에다가 덩크하지 동네 농구골대가 좀 작긴해도 그 덩크 쉽지 않은데 뭐야 엄브라형 언제 왔노 조용히 왔네 어 말 형 손 크더라 저번에 그 들어보니까 F1에서 F12까지면 야무지 분노 아 역시 엄브로 며칠 꺼져요 엄브로 으 으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이거는 속도 싸웁니다 바로 가야돼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권총 안들었는데 처음에 아 인간적으로 눈 두명이라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수비형들 눈 가고 싶은데 두명이라서 못가는거야 아 이거 참 슬프네 그중에 뭐 좀 다시 가야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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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근데 눈이 너무 없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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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렇게 시원하게 어 자 잘 먹을 수 있네 우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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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랑님 어서오세요 고곡신님 어서오세요 영랑님 그 락샷의 주인공 아니시잖아요 찐 아니시잖아 바로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아 뭐야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역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 여기까지가 끝인가 누가 등 뒤에서 푹 때리네 CC형 저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시청자분이신가 아 까비까비까비 공개 때 너무 좀 안풀렸네 찐 아닌데 아 이거 설마 본인이 오셔갖고 찐이라 하겠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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